자 오늘은 폭전슛 런처를 좀 커스텀 해볼건데 어 폭전슛 런처가 와인더 런처다 보니까 조금 파워가 좀 약한 감이 있어요 자 DB 커스텀 런처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커스텀을 할까 해요 마개조죠 마개조 그냥 자 폭전슛 런처도 버스트 런처와 마찬가지로 런처가 돌기위에 톱니가 걸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파츠가 필요합니다 자 메인으로 돌려줄 때는 버스트 런처에 톱니가 맞물려서 돌리지만 그 위에서 이제 또 폭전슛 런처를 맞물려줄 제기 기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츠가 너무 두꺼운데 아 피스 얇으면서 긴게 없단 말이지 이 부품들을 다 관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요렇게만 하면 안 돼 버스트 부품에 안 맞기 때문에 역시 음 요건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 단층을 유지하면서 피스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너무 두꺼워 어 좀 얇은 게 아 집에 피스가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 텐데 그나마 얇은 걸 찾아왔는데 너무 길어 아 이거 괜찮을라나 이거 일단은 버스트 런처에 나사 구멍보다 피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관통하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뭔 소리야 이거 아 박살났어 아 이거 피스가 너무 너무 아 너무 빨리 나왔나보다 좀 천천히 넣어야겠는데 피스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써야 되는데 아 너무 빨리 세게 넣었어 아 할 수 없이 db 스핑기어 하나 더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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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지 않나? 부품 다 관통하고도 이게 너무 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천천히 홈을 파내면서 작업을 해 봐야겠어요 좀 얇은 피스를 구해야 되는거에요 너무 길어 부품이 물어줄 데가 없어가지고 안 돼 너무 남아 돈다 일단 부품을 중간에 딥이런처 거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피스 남는 부분의 기장을 맞췄어요 이제 겨우 맞췄네 진짜 손에 상처가 하나둘씩 늘어가 나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야 진짜 이제 감긴다 힘 좋네 다회전도 될까? 걸치긴 걸치는데 어? 뭔가 런처가 좀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다회... 어... 힘이 안 들어가 뭐지? 아... 이거 우회전용이지 우회전용 걸세지 아... 아... 이게 따로 나뉘어져 있었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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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우회전 자회전이 따로 나뉘어져 있었어 버스트 시즌 끝나니까 별의별 실험을 다 하네요 자 저는 또 다른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더 좋은 원 아... 아... 그래...